김철종 조계종 전국 비군의회 후원회장이자 세안산업주식회사 회장이 한국불교 중흥을 발언하는 100만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철종 회장은 어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100만원력 결집불사 기금으로 2천만 원을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김 회장은 올해부터 비군의회 후원회장이 되고부터 불교 쪽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조그만 일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원행스님은 어려운데 불교에 관심을 갖고 도움주니까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한 데 이어 100만 명이 하루에 100원씩 보시해 1년 동안 모으면 수건 사업 하나씩 할 수 있는데 코로나가 발생해 활발히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 회장과 함께 동행한 정준기 전 서울의대 명예교수가 자신의 수필집인 이 세상의 오직 하나를 원행스님에게 증정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